에어 근데 내가 이번에 앨범 어쨌든 블랙매이브를 안 했으면 시작도 못한 앨범인데 이게 내게 돼서 표현을 타니까 진짜 나는 뭘 해야 될까? 그냥 별 가위만 갖다 놔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 형 음악방송 보는데 빙범 문드는데 짠하더라고 내 마음이 약간 애들 다 울었어 그러니까 팬들이 온 애들이 다 울어 지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형이 잘 끊어줬어? 잘 끊어주는 거야 진짜 앨범도 잘 나오고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하기도 너무 고맙고 또 멤버들 이렇게 와서 같이 축하해줘서 너무 좋아서요 아니 방금 지원한 거 밖에서 나게 얘기했는데 그냥 스타트 잘 끊었어 응 어제 똑같이 바른데서 똑같은 얘기야 왜 왜 저한테 좋은 스피커텍 개성이도 어쨌든 이렇게 끊어줘서 우리 같은 분위기가 하루 분위기에 맞춰서 피아노만 아 우리 기능이 아 우리 기능이 글랜드 피아노들이 나의 맘에 나의 맘에 나의 맘에 나의 맘에 너무 좋아 영현이가 노래 한 번 해드라 어? 생남 왜 노래? 생남은 생남? 생남 여기가 생남은 생남으로 해주세요 생남 어떤 노래가 헨벨 아니 혼자 들어봤냈들이 돌아왔어 맨날 내가 리뷰 좀 안 했다고 형아도 지 너무 좋아 엉 아, 이거 얘기했잖아... 생후 때로 보자 하대 앙 생후에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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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